어 실제로 더 쫄깃한건 쌀떡인데 내 생각에 진짜 쫄깃한건 밀떡이야 정말 그.. 정말 그 아름답게 쫄깃거리잖아 근데 쌀떡은 약간 찔긴빈긴빈긴빈 쫄깃쫄깃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밀떡은 쫄깃쫄깃 아름답게 쫄깃거리잖아 쫄깃쫄깃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밀떡은 쫄깃쫄깃 아름답게 쫄깃거리잖아 쫄깃쫄깃 약간 이런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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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떠든 쫄깃쫄깃 아름답게 쫄깃거리잖아 쫄깃쫄깃 약간 이런 느낌 밀떠든 쫄깃쫄깃 아름답게 쫄깃거리잖아